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금요일 제시인 문인 뉴스 시작합니다. 자유봉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 시기에 때맞춰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허은욱 전 행정부 시장이 남구갑 종천 결과에 불복해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했고 야권 단일화는 금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소년 후보자 등록 시기에 맞춰 선거 구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남구갑 경선에 참여했던 허은욱 예비 후보가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국민 추천제로 결정된 남구갑 공천이 불공정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민을 먼저 생각하며 소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국민 추천제로 공천 티켓을 따낸 김상욱 후보는 당 장학력과 지지세 확보에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반발은 예견됐던 일이라는 반응입니다. 반드시 국민의힘이 이겨서 힘있는 여당이 울산 남구와 울산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에 우리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지해 주십시오. 힘있는 여당이 승리해야 합니다. 인재형이 퀘이스로 사실상 전략 공천된 더불어민주당의 전우수 후보는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울산 시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울산 시민을 위한 선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함께 경합이 예상되는 남구갑 선거구 새로운 미래 이미영 후보와 우리공화당 오호정 후보도 첫날 등록을 마치면서 남구갑은 모두 5명이 한자리를 놓고 겨루는 최대 격전지가 됐습니다. 북구의 민주진보 야권 단일화는 단일화 경선 방식까지 합의를 이루며 금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 경선은 23, 24일 이틀간 일반 여론조사로 진행되며 24일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북구 야권 단일화를 지켜보는 동부의 야권 후보들은 목이 탑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는 등록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민노총의 지지를 받고 있는 노동당 이장우 후보에게 단일화 경선을 제안했습니다. 후보자 간 이견이 커 성사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후보자 등록 시기에 맞춰 울산 총선 구도가 출렁이는 가운데 여야 총선 최종 대진표 완성은 이달 말에나 완성될 것 같습니다. 제시의 뉴스 전우수입니다.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첫날 모두 16명이 등록했습니다. 울산시 각국은 선관위에 따르면 어제 하루 국민의힘에서는 중구의 박성민, 남구 가베 김상욱, 남구을의 김기현, 동구의 권명호, 북구의 박대동, 울주군의 서범수 등 6개 선거구 모두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구 오상택, 남구 가베 전은수, 남구을 박성진, 동구의 김태선, 울주군의 이선우 후보 등 북구를 제외한 5개 선거구의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밖의 남구을의 새로운 미래 이미영, 우리공화당 오호정 후보, 동구의 노동당 이장우, 북구의 진보당 윤종호, 박재묵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늘은 자유통일당의 동구 강의열 후보와 무소속 북구 이상헌, 남구갑의 허은욱 후보가 등록 예정입니다. 총선 후보자 등록 첫날인 어제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후보자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울주군의 서범수 후보는 대중교통 격차 해소를 위한 어린이와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공약을 발표했고 동구의 권명호 후보는 동구를 조선해양첨단산업매카로 육성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구 오상택 후보는 국립한글문화연수원 건립을 공약했고 남구갑 전은수 후보는 전세대 온종일 돌봄체계를 위한 돌봄청 신설을 그리고 무소속 북구의 이상헌 후보는 북울산역 KTX 이음정차 유치와 그린벨트 해제를 공약했습니다. SD현대가 정주영 창업자의 23주기를 맞아 어제 경기도 성남시 SD현대 글로벌 R&D센터와 울산 본사 등지에서 아산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SD현대 글로벌 R&D센터에서는 SD현대 권호갑 회장, 정기선 부회장을 비롯한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자 흉상 재막식과 23주기 추모식이 진행됐습니다. SD현대중공업은 울산 본관에 위치한 창업자 흉상 앞에서 추모 행사를 가졌으며 사내 방송을 통해 추모 특별 영상을 방영하는 등 창업자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 이윤철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제 서울중고 상위회관에서 개최된 임시의원 총회에서 최태원 서울상위회장을 제25대 대한상위회장으로 선출한 데 이어 부회장의 이윤철 울산상위회장과 양재생 부산상위회장, 박윤경 대구상위회장 등 15명을 선출했습니다. 어제 총회에서는 이윤철 울산상위회장이 임시의장을 맡아 대한상위회장 선출을 진행했으며 최태원 회장이 단독으로 회장 후보로 추대돼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선출된 회장단은 앞으로 2027년 3월까지 3년의 임기 동안 우리나라 상공업계를 대표해 활동하게 됩니다. 울산화물연대와 한국알코올산업 노사관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화물연대와 한국알코올산업은 폭행사건과 관련해 조합원이 배차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농성과 고소고발 등으로 맞서면서 전면 파업을 예고하는 등 갈등을 빚어오다 어제 조합원의 복직과 민영사 문제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화물연대 한국알코올지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노조 간부 2명이 퇴직조합원 복직 등을 요구하며 굴뚝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는 등 회사 측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검찰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어제 SK지오센트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어제 오전 9시부터 SK지오센트릭 서울 본사와 울산공장 안전관련 부서에 수사관 10여 명씩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22년 4월 21일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으로 당시 유류물질 저장탱크 정비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측이 최고 안전책임자를 선임했는지 안전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고온으로 벚꽃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꽃이 일찍 피고 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축제를 앞두고 벚꽃이 피지 않아 고민인 것도 있습니다. 일부러 축제 시기까지 앞당겼는데 벚꽃 없는 벚꽃 축제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의 대표 벚꽃 명소 중 하나인 울주군 작천정 수령이 100년이 넘은 왕번나무 수백 그루가 늘어선 벚꽃길은 만개시 장관을 이루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올해 벚꽃 축제에서는 만개한 벚꽃을 보기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상보다 일주일가량 개화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축제 시기를 앞당겼지만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벚나무들이 꽃망울을 맺거나 이제서야 맺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축제할 때 되면 벚꽃이 진짜 활짝 피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숙제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핀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초대 가수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던 주최 측도 난감합니다. 벚꽃 없는 벚꽃 축제는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연이은 비 소식까지 있습니다. 한뜩 기대에 부풀었던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그래도 벚꽃 축제는 예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화 시기가 빨라질 거란 예상을 깨고 정작 축제의 주인공인 꽃이 피지 않으면서 앞당겼던 벚꽃 축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상황실에서 서정욱 행정부 시장을 비롯한 실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는 지난달 21일 울산 전시컨벤션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차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등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개발 제한구역 규제 완화와 농지 규제 완화, 매립장 활용 파크골프장 조성 등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주요 현안에 대한 세부 시행 계획과 부처 동약을 확인하고 민생토론회의 내용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울산시 인구정책위원회가 어제 시청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김두겸 울산시의장을 비롯한 위원 20여 명이 참석해 울산시 인구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올해 시행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올해 울산시 인구정책 시행 계획은 인구변화, 선제 대응 등 4개 전략과 14개 과제, 100개 세부 과제로 추진되며 민선 8기 공약과 주요 사업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핵심 사업으로는 국가산업단지 스마트화와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 종화이노베이션 센터 건립 등이 포함됐으며 울산시는 이 사업에 올 한해 총 1조 3,455억 원을 투입합니다. 울산시는 어제자로 울산 상천물류단지 계획을 승인하고 지형 도면 등을 고시했습니다. 울주군 삼나무 상천리 1원 14만 571제곱미터 규모에 조성되는 이 물류단지에는 물류시설과 지원시설, 주차장, 도로 녹지 등의 공공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사업 시행자로는 하나울산 로지스틱스가 지정됐으며 올해 상반기 토지 보상과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울산 상천물류단지가 조성되면 부산 경남지역에 편중된 영남권 물류시설의 불균형 해소는 물론 울산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시와 한국노총 울산본부 간 노정 간담회가 어제 시청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김두겸 시장과 한국노총 김충곤 울산본부 의장 등 울산시 관계 공무원과 노총 지도부 등이 참석해 노동 현안에 대한 상호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두겸 시장은 지난해는 노사 민정협의를 통해 노사가 함께 끊임없이 소통해 왔다면서 올해도 울산시와 한국노총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학교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학생들에게 단돈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김밥 한 줄도 천원에 사 먹기 힘든 고물가 시대에 천원의 아침밥에 대한 학생들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8시 30분 울산대학교 학생식당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습니다. 요즘은 편의점에서조차 천원의 식사를 하기 힘들지만 천원의 아침밥으로는 단돈 천원에 질 좋은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학생들이 아침밥을 천원에 먹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면 나머지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울산대학교는 지난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1학기까지 천원의 아침밥을 운영해오다 운영비 부담 등으로 사업을 잠깐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총동문회가 예산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해 1학기부터 다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단이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총동문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거는 우리 동문들이 나서서 후배들의 아침을 챙겨서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일치단결해서 우리가 동문회에서 이 사업이 지속되도록 하루 100개만 판매하는 빵 메뉴는 매일 15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학생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자주 먹을 것 같습니다. 천원으로 이렇게 학생들한테 아침을 제공해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잘 애용하고 있고 또 맛있기도 하고 해서 앞으로도 잘 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반응이조차 정부는 올해부터 지원 단가를 2천원으로 2배 올렸고 다른 학교들도 잇따라 천원의 아침밥을 시작했습니다. 울산에선 울산과학대와 추내보건대가 올해부터 천원의 아침밥을 시작하면서 울산대와 유니스트를 포함해 울산 지역 대학 4곳이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산 대학교는 천원의 아침밥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올해 3만 200식에서 내년엔 4만 5천식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학생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이 고물가시대 학생들의 든든한 한 끼가 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은 어제 울산시에 대한 서면 질문에서 울산의 2차 전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기관 등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에너지 저장장치 화재 예방 기술 개발을 위한 울산시의 연구 지원 현황과 화재 발생 시 대응 방안 그리고 2차 전지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이장걸 의원이 영유아와 아동들의 디지털 기기 과의존 현상을 예방하고 해소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과 영유아들이 핸드폰과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에 몰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 기기 과의존 예방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과 재원 확보, 과의존 예방 교육과 홍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안은 오늘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기관이 수집 권리하는 데이터를 분석,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행정을 말합니다. 이번 교육은 국토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과 김건욱 대구 빅데이터 활용센터장이 강사로 초빙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도시계획 활용과 빅데이터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울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운영 중인 전문 경력 인사 기술 지원 사업이 수의 기업들로부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은 울산시가 울산의 산업 근대화를 이끈 전직 공장장 등 전문 경력 인사들의 축적된 현장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수행 기관인 울산 전문 경력 인사 지원 센터에는 245명의 은퇴한 전문 의원들이 함께하면서 지난 한 해 중소기업 컨설팅 20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84회 수요조사 71건 등의 활동을 펼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공무원과 울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관계자 등이 한 가운데 온산국가산단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완료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온산국가산단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온산국가산단 내 석유화학단지와 인근 지역에 유해 화학물질 복합감지기 센서 13개소를 설치하고 확산 예측 프로그램을 포함한 통합관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를 토대로 주민 긴급 대피 명령과 재난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해 남구 전역과 울주군, 동구, 북구 일부 지역 40만 명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